안녕하세요 치즈필름 구독자 여러분 2021년 1분기 치즈필름 오디션을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비대면으로 오디션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1차 서류 전용, 2차 비대면 지정 대본 영상, 3차 최종 1대1 개별 미팅으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지정 대본 영상이 어떤 거죠? 1차 서류 통과된 분께 저희가 지정 대본을 보내드릴 건데요 그 지정 대본을 영상으로 찍어서 다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기 영상은 기존 치즈필름 영상이나 드라마, 영화, 창작 대본 등 무엇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아직 드라마나 영화는 틱톡, 스노우 등 보정 어플 쓴 것처럼 간단하게 눈을 키우거나 턱을 줄이는 보정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기본 카메라로 찍은 모습이 치즈필름에 나올 거니까요 꼭! 제발 치즈필름... 아유 뭔 소리야 이게? 사랑해주세요 꼭! 꼭! 기본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꼭! 기본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어떤 연기 영상을 보내는 게 좋을까요?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연기와 캐릭터가 좋겠죠? 어떤 분들과 함께 할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이번엔 남자인데 여자 역할을 할 분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치즈필름을 보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 끝났다 끝났다 다 끝났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되세요 합시다 끝났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killshare Ы